한국국토정보공사 그렇습니다 오늘은 닉네임이 아닌 본명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중식계 절대강자 철거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님 나이스 박수 소리 보세요 이 환호 보세요 아까 문세윤하고 저하고 등장할 때마다 훨씬 좋아요 우리 둘 온 것보다 혼자 훨씬 그렇게 핫하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촌 도량 오너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셰프 임태훈 철거방 요리사입니다 생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 진짜로요? 반응이 난리 납니다 그리고 등장 라디오가 컬투션 앞에 그러니까 반성객도 있고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문자가 막 계속 계속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1620님 흑백요리사님 첫 이분 이름이 흑백요리사가 아닌데 흑백요리사님 이게 뭐야 첫 생방송 축하드려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런 외모 칭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김태훈씨도 셰프님 콧대가 장난 아니네요 10초 이승기 같아요 하셨습니다 약간 느낌있다 진짜 10초 이승기 10초 이승기 공파용 내요리니까 예예 공파용 내요리니까 나중에 한 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불러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오자마자 노래를 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1941님 우승자가 궁금해요 뭐 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해요 입이 근질근질한가봐요 아시기는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표정이 안다고 써있는데 뭐 야 이런 거짓된 눈빛 이게 아마 계약이 있을거야 이거 아 당연히 얘기하면 안되요 결과 얘기하지 말라고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두 편을 그래 좀 얘기하시면 안되요 내일 뭐 마지막 공개된다고 마지막 공개되고 내일이랑 내일 최종이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을거에요 이게 마지막까지 우와 기대해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면 네네 아니 이제 임태윤 씨 분님이 뭐 예를 들면 뭐 패자벌전 이런거에서 난 올라갈줄 알았어 네 저도 아쉽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 좀 더 가깝게 말씀해주시구요 오늘은 이제 식당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 식당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정기 휴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매주 월요일이 월요일날이? 예 매주 월요일날은 정기 휴무로 참고하세요 여러분 네 월요일날 가면 안됩니다 사람 없을거 같다고 월요일날 간사람이 있어 굳이 지금 저도 SNS에서 봤는데 줄 서계신 우리 손님분들에 나가서 다 인사를 직접 하고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네 웨이팅이 10시간이래요 10시간 야 이 정도의 인기 뭐 점심에 먹으려고 점심 드시러 오시려고 새벽 대여섯시부터 줄을 서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체감하시나요? 어 너무 죄송스럽죠 제가 뭐 흑백요일사로 혈가방 셰프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은 활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손님들께서 더 응원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따가서 다 인사를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네 너무 죄송스러워서 흑백요일사 나가고서는 그래도 날이 좀 선선해졌어 시원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쵸 그쵸 예전처럼 폭염이고 막 그랬으면 더 미안했을텐데 예 다행인데도 지금 그래도 미안합니다 아 그쵸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왜 왜 죄송할지를 하셨어요? 아 맛있게 하셨어요 좀 덜 맛있게 했으면 안 갔을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 성시경씨가 먹을텐데로 여기를 이미 찾아갔다라고요 그쵸 근데 그때도 엄청 줄을 섰을텐데 그때가 더 서요 어때요? 지금 어떻게 화룡이사 나가고 나서 더 서요? 아 그때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체감이 더 힘든데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면 안뿐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깐 낙오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셰프님은 저기 다른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서 웨이팅 어느정도까지 웨이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2시간 반 정도 까지는 해요? 네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항상 하고 있구요 속초? 왜 뭐요? 장르가 뭔데요 어디? 씨앗호떡이랑 아 호떡? 아 2시간 반에 하하하하하하 본인이 만들어 먹지그래요 아 근데 저는 고기 호떡이 너무 좋아요 아 흑초에 씨앗호떡 약간 추억의 맛이 또 있나봐요 추억의 맛까지 그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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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앗호떡 흑백요리사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섭외가 왔나요 아니면 처음에 제가 박준우 셰프님 네 아 네 그분이랑 좀 친해서 네 그분이 저한테 흑백요리사 한번 나갈래?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저는 그때 당시에 먹을 텐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고 아 그쵸 어 어 안 나간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 안 나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제 준우 셰프님이 저기 작가님들한테 전화번호를 넘긴거죠 아 그러는데 이제 그 전화가 왔는데 또 어떻게 면접을 안 볼 수가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드렸고요 응 그랬는데 거기서 합격이 돼서 아 면접에서 합격이 되죠 그럼 근데 이제 준우 셰프님은 뭐 저보다 먼저 떨어지셨고 하하하하하하 4천에 넣고 원래 떨어졌어 제가 제가 좀 더 올라갔죠 원래 저기 개그맨 시험도 이게 팀으로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할 때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맞아요 꼭 도와주려다가 붙고 이래요 맞아요 아 이거 뭐 저희 질문 아닌데 그래도 들어온 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100번님 3100님이 혹시 출연료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백 요리사 출연료 네 아 있죠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아 괜찮은 모양이네 네 네 그러면 일찍 떨어지면 계속 끝까지 간 사람들은 더 많이 죽겠네요 그죠? 뭐 거기에 대한 금액인 거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아 아니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이게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도 본인의 흑수전지 백수전지를 안 알려줬대요 컨셉을 아예 몰랐다고 하던데 흑수저인 거를 듣고 조금은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요 저는 네 전혀 기분이 뭐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계기가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네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와 중간에 좀 불만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나요? 표정이 그렇더만 그거는 내가 왜 흑수저야 이러면서 아 그거는 내가 왜 흑이야 이렇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래서 흑수저는 괜찮았다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녹화 시간이 꽤 길었을 거예요 요리를 하고 그죠? 네 엄청 오래 걸렸죠 흑수저 80명 중에서 20명을 뽑는 미션에서 대단한 거 이것도 안성재 셰프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청경채 제이킴이 제이킴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약간 봉준호 감독님이랑 톤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청경채의 이킴은 뭐 이런 이런 톤이죠 그죠? 이킴이 정말 좋았다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요? 너는 너는 주연 아저씨로 한번 해주세요 뭘 청경채가 이 셰프님이 아주 이킴이 기가 막히네 오케이 요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생존을 딱 해버려요 혹시 그 두 분 중에 우리 백종원 우리 심사위원님께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안하셨나요? 아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안성재 셰프님을 잘 몰랐어요 제가 뭐 미쉐린 쪽에 관심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생계형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 서바이벌에 나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 엄청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속으로는 어 제 음식을 하면서 아 제발 백종원 대표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엄청 미식적으로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대중의 입맛을 정확히 아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고 근데 갑자기 안성재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어 많은 긴장을 했죠 청경채의 익힘이 네 정확했다 아니 청경채의 익힘이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익히신 거예요? 어 우선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익히면은 좀 비린내가 나요 아 비린내 그렇지 네 비린내가 나서 원래 식용유를 좀 집어넣고 소금간을 해서 아 그래서 끓인 상태에서 이제 물이 끓잖아요 끓일 때 그러면 그 수증기가 안 빠지게 위를 막아줘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좀 청경채가 타이트하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아삭아삭함도 좀 남아있고 네 그쵸 어 비린대도 안 나고 어 소금하고 뭐야 식용유 식용유 네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파기름을 넣으면 더 좋고요 아 파기름을 좀 넣으면 좋고요 아 여기다 좀 미리 섭외해서 여기다 요리를 하나만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방송놈들이 좀 세팅 좀 해놓지 아쉽네요 예 혹시 5153님께서 재료비는 본인 부담인가요? 야 이거 좀 짜친데 아니겠지 설마 재료비는 저희가 못 드려요 아 이거는 재료비는 다 지원해 주십니다 그쵸 그쵸 재료비 재료비를 지원하면 요리사 본인이 장을 봅니까? 어 예 그거는 장을 보기도 하고 영수처리를 해주거나 영수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거기에서 준비를 다 해주세요 오 요런거 요런거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오 그런거 다 야 저기 시원하셨겠네 5154님 해주신답니다 재료비 자 백수저 1대1 매칭에서는 철거방 요리사님 존경하는 바로 여경래 셰프와 대결을 펼쳤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이거를 그 속골이에 대한 거로 이겼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경래 사부님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겼잖아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긴거죠 그럼 이긴거죠 여기서만 이긴거죠 아 원래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아 계속 이길 수도 있죠 아예 못 이깁니다 하하하하 네 뭐 이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분 엄청난 분이시죠 엄청난 분이시죠 아니 여경래 셰프님의 책을 보고 또 요리를 공부를 하셨다 아 그래 이런 말씀도 아 이게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좀 환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배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요식업에 이제 뛰어들었고 뛰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녔으니까 가게를 여러 곳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서 배우게 되면은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하면은 급여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막 옮겨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좀 배우다가 창업을 좀 빨리 했어요 제가 서른살에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와 일찍 하셨네 경복궁역에 원래 아량이라는 가게를 지하에 처음에 오픈을 했었고 있었구나 거기서 이제 1년 8개월 만에 확장 이전을 1층 2층을 하고 나서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여경래 사부님과 여경옥 사부님의 책으로 요리책으로 좀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셨구나 너무 두근거리셨겠다 그래도 그렇죠 사장님하고 대결하는 것 자체가 아니 내가 이분 대결을 이기는 순간 아싸! 그랬죠 아니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좋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당정맞게 했다고? 속으로 속으로 아싸! 속으로 속으로 네 저는 뭐 당연히 뭐 존경하시는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바로 큰절을 올리셨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와 명장면이 또 있잖아요 이게 블라인드 심사 문이 열리고 셰프님이 당황을 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진짜 모르셨어요 그것도? 그거는 네 몰랐어요 이후에 이제 요리 시작하기 전에 블라인드 심사를 하겠다 저는 아싸 했죠 어 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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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산이 좀 있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조금 오히려 그래도 1대1은 나오지 않을까 어 저는 오히려 그 백정원 백쌤의 비주얼 때문에 좀 터졌을 것 같거든요 들어갈 때 약간 웃음이 좀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눈을 가리고 아니 왜냐면 음식을 떠주는 분들도 음식을 떠주는 분들도 많이 터져요 웃으면서 이렇게 꾹 참고 드신단 말이에요 셰프님도 좀 약간 웃음이 터질 뻔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예 갑자기 도바이유 도바이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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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시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좀 웃음이 났는데 아 그치 그치 이후에 심사를 받을 때는 그때는 막 떨리지 가슴이 막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치 완전 살 떨리지 맞아 맞아 어 야 이것도 제가 물어보기 좀 그런 질문이 왔는데 아니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나요? 하하하하 김태우씨가 네 요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 남은 음식 어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어 못 먹겠어요 아 그때 분들도 아예 못 먹겠어요 어 심사를 하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먹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못 먹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못 먹었습니다 아 다른 셰프들끼리도 안 날아먹고 아 진짜 어 나중에라도 뭐 녹화 끝나고 먹었어요 녹화 끝나고 다 식은 거라도 스태프들이 먹잖아요 아니요 절대 못 먹었어요 다 폐기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짝 버리면서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는 음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어떤 음식 누구 거 저희 세 번째 라운드 팀전 때 팀전 때 최영석 셰프님이 하셨던 그 미역 아 그래 맞아 갈아가지고 한 거 저는 그런 양식을 하자미 미역국 네 그렇게 풀 수가 있나 엄청 신기했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먹어보고 싶고 미역국을 그렇게 해석했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무슨 맛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되게 담백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먹어본 사람이 없어서 대답해줄 사람이 없네요 아 애매하네 이거 어 질문이 왔는데 어 2723님 이상형 월드컵 자 역영래 대 이현복 누굽니까 자 임태훈 셰프의 선택은요 선택은요 역영래 대 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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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역영래 자 중식 월드컵 임태훈 셰프의 난감한데 이거 이거 저 두 분 다 택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상형 월드컵 근데 뭐 아니 이게 뭐 인성도 있지만 일단 요리로만 자 누굽니까요? 이현복 사부님 죄송합니다 역영래 시장님 역영래 사부 역영래 사부 자 이현복 사부님 여기 홀투스에도 뭐 왔다 가셨는데 네 지금 뭐 지금 역영래 세분이 뭐 안 나오셨어요 울고 울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설명은 듣지 않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별로 고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우승자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역영래 셰프님과 일대일에서 승리하실 때 네 그때 아마 우승자로 점찍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레스토랑 미션 아쉬웠습니다 그죠? 어 저는 뭐 괜찮았는데요 예? 네 괜찮았어요 아 저만 아쉬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면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팀에 나왔던 게 그 사실 저 지금 반찬 셰프랑 그리고 정진원 셰프 그리고 트리플 셰프 그리고 누구시죠 네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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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이렇게 팀이 트리플 반점이었는데 어 예 여기서 제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죠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엄청 친했어요 그러니까 흑팀은 흑팀 끼리 같이 오래 했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고 정진원 셰프님은 원래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 팀이 좀 잘 되길 바랬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집어가지고 방출시켜야 되는 미션이잖아요 저는 그 불편함을 만들기 싫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쪽이서 나가서 뭐 자신이 있어서 나간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부담을 좀 덜 주고 네 나왔죠 나가려고 할 때 정진원 셰프가 바로 가만있어 네 하니깐 거기서 바로 넵 넵 아 이 장면이 또 잡아주길 바랬던 거죠 정진원 셰프의 카리스마로 또 많이 돌아 근데 잡아주셨어도 네 어 저는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어 이 순간에 어떻게 좀 이렇게 기에 좀 압도가 됐나요 가만있어 이때 네 네 네 네 이게 많이 돌아다녀요 어 가만있어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 절감한 셰프 요리사님 만찐남님 그리고 안윤석 명장님이 한 팀이 돼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스타트를 하게 돼요 네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어 좋았어요 네 그때 분위기가 좋았었고 네 어 이건 저는 오히려 불리함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렇지 네 네 요리는 또 자신 있으시니까 다들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중식만 할 수 있는게 아니시죠? 다른 요리도 다 하시죠? 어 저는 한식족 네 중식 한식 이렇게 좀 어느정도 그러니까 한식은 뭐 아주 잘하는건 아니고 네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이 좋아하는 맛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식 포차 같은거 하면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그냥 다 맛있겠죠 집에서 뭐 요리하실 때는 집에서 어떤 음식을 자주 하세요? 네 집에서 요리 안하시죠? 네 안합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뭐에다 먹어요 그러면? 어 집에서 장모님이 해주십니다 아 장모님 네 어떤 음식은 가장 좋아하세요? 장모님이 좀 부담스럽겠다 사위가 제프니까 아우 이게 맛있을래나 모르겠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미온이나 더 넣자 아유 그냥 조미료나 좀 더 넣고 해야지 장모님 음식 송신은 어떻습니까? 아 아주 훌륭하시고 미온을 안 넣으세요 뭐? 진짜로? 네 좀 넣었으면 합니까? 아 이게 장모님이 조미료를 안 넣는다고요? 네 잘 안 넣으시고 못 본거 아닙니까? 아니 안 넣으세요 거의 안 넣으시고 제가 생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선 요리를 좀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아 생선 요리를 잘하시고 생선 요리를 잘하시는게 정말 잘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입니까 혹시 그 장모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김혜숙 김혜숙 장모님 김혜숙 김혜숙 장모님 김혜숙 장모님 장모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장모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모님한테도 가끔 뭐 요리를 해드립니까 사위가? 어 저는 가게에서만 가게 오시면 가게에서만 가게에서만 이게 사실입니까 단톡방이 있는데 흑수전 흑수저끼리 백수전 백수저끼리 있다 뭐 이런 얘기 아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경연 때 그 하나 만들었구나 네 만들었어요 각자 백수저 셰프님들 방이 있었고 네 흑수저 방이 있었는데 이후에 백수저와 흑수저 방이 따로 만들었어요 아 따로 만들었구나 네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본인의 그 단톡방 안에 한 명을 초대할 수 있다 백종원 안성재 하나 둘 셋 하잇 여보세요? 백수님 괜찮아요? 백수님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본인이 본인의 방에 초대할 수 있다 톡방에 어 잠깐만 저희가 시간 좀 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 동안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자 흑수요 방 안에 톡방에 초대할 수만 있다 백종원 안성재 셰프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을 초대할 수 있다면 임태우 셰프의 자 선택은 선택은 바로 자 저는 백성재 백성 백성재 백성재 셰프님 예 약간 이름이 두 글자 들었으니까 안성재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성재는 저희가 하고요 설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예예 아 벌써 끝났어요 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예 네 셰프님을 응원 많이 해주신 우리 많은 팬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흑백유로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어 저희 흑백유로기사 셰프님들을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식 셰프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게 한 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꼭 오십시오 예예 고맙습니다 임태우 셰프님 임태우 셰프님이었습니다 요 3부로 가시죠 저희는 예예예 저희는 3부로 넘어가야 돼요 3부로 가요 3부로 가요 아 1분이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럼 백성재라는 분은 누굽니까? 1분이 남았어요 예 같이 이제 묶어서 아 같이 묶어서 동파육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거 말고 본인이 진짜 잘 만드는 거 뭐예요?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만드는 저는 양고기팀도 자신있고 허거도 자신있습니다 허거 양고기 맛있겠다 마지막 질문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7915님께서 안성재 셰프님 음식 맛이 어떠셨나요? 엄청 맛있어요 아 그래? 아 정말로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파스타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요? 네 익힘 정도는 어땠어요? 네 아니요 2분하기 잘 고루 익었어요? 네 너무 아 익힘 아 좋습니다 제 요리는 맛있다고 합니다 자 자 들겠습니다 저희는 보내드리면서 3,4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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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